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씨 입니다 카페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저거 그냥 엠보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끝에 조금 꺾여있네요 대충 해보죠 여러분 우선은 원통을 그려야 겠지 원통을 비슷하게 하나 그립시다 원래 원으로 되는데 귀찮네요 그냥 갈게요 저 위에 그려가 있지 SIP면 그때까지 그렇게 상관없어요 메모싱을 할거면 그냥 여기나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저런식으로 생겼네 대충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나 좀 더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치수를 줘야 겠지 얘네들은 치수를 4정도로 하겠습니다 필름값이 좀 들어가 있겠죠 이건 이렇게 많이 안 꺾인 것 같아 이렇게 꺾인 것 같아 한 5정도 줘볼까 6 얘는 뭐 2가 되겠네 요 끝에도 필름값이 들어가 있네 이런식으로 데이터 치죠 조금 더 꺾여있나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각도구 수조건을 내가 안 주어가지고 이렇다 칩시다 이거를 엠보싱으로 해서 면의 감싸기 면의 감싸기 차지파 두께는 두께는 뭐 대충 두려울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지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남 같죠 여기에 뭐 더 줄려면 필름값을 더 주던가 아니면 뭐 아카나 스프라인에 그려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엠보싱으로 한 다음에 면의 감싸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면 구독이랑 홈페이지 주소 링크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깔끔해 주세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